매일 말씀 묵상 장세기 34장 욥기 1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 서두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이 쫓겨나가고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 한 구절 두 구절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살아 살아 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오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먼저 예수께서 그 지방 그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 지방에 이르러서 배에서 한 걸음 내디드시는 그 모습 하늘의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특별히 그 지방 그리고 그 배에서 이제 한 걸음 내리시며 나오시며 육지에 땅을 대시고 육지에 발을 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모습 그리고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리라 매일 고통 속에서 그 귀신 너로 말미암아 외로움과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외로움과 절박함 또 불안함 또 헛뎀 가운데 홀로 그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은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를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두 구절 말씀에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의 가운데에 태어나 죄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외로움 헛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이 외로움 속에서 이 인생을 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죄의 어두운 죄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는 서로 죽이고 서로 욕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암흑이 깔린 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발걸음을 우리에게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만일 내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정말 큰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부디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리고 그것의 끌림을 받아 그것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를 알게 되어짐으로 자유함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